이거 완전 디바 같아요 디바 생신때 입으세요 둥이들 함께 보내고 오늘은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테이트날 오늘 제 착장 괜찮습니까?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부추 좀 신고 오늘 시어머니가 앞으로 다가오는 빅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Stay tuned 자동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? 지금 어머니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요?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오세요 어?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제가 사고 싶은 거 네 원피스 가방에다 저거 갖고 왔는데 그거 네 근데 어머니 그게 브랜드마다 다 이렇게 사이즈가 틀려서 얼추 비슷하다 하면 모델 해보고 어차피 뭐 리턴하는 거는 쉬우니까 이쪽으로 가요 어머니 할리데이 다가오니까 디스플레이들이 싹 바뀌었네 너희 집에 있는 로고 갖다 깔아놓으면 되겠네 그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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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는 이런 색이 우아하고 예쁜 거 같아요 그냥 이거 입어 그냥 이거 입어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골드가 블링블링 이야 배고파서 컵케이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드레스만 따로 모여있는 섹션도 있고 그리고 겨울되면 패딩만 모아두는 섹션도 있고 신발층 가면은 다른 브랜드 브랜드 매장 따로 있고 또 따로 모여 있잖아요 신발만 그런 형태로 드레스 매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 일단 가장 중요한 쇼핑 포인트가 뭐예요 무조건 날씬해 보이기 날씬해 보이는 걸로 사이즈 뭐 무조건 미국은 이렇게 칵테일 드레스 입을 행사들이나 아니면 이브닝 드레스 입는 갈라 같은 행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 그 프라임 있잖아요 졸업식 뭐 스윗식스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섹션을 할애해서 드레스들을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나온 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리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얘가 좀 라플라플 거려가지고 싫은데 근데 어머니가 괜찮으시면 괜찮죠 근데 여기 네크라인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브닝 드레스 입을 행사 이거 지지도 않아 뭐야 이거 야 이거 텐이야 아 텐이에요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저기 있는 거 중에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봐봐 열어봐 이거 완전 디바 같아요 디바 이렇게 하고? 생신 때 입으세요 이거? 내가 지금 너무 꽉 맞잖아 요걸 그냥 막 그만 지긴 해 어머니가 또 멕시코에서 입을 걸 찾으신다고 하니 제가 샤랄라 브랜드를 추천하겠습니다 여기에 샤랄라가 많이 있죠 샤랄라 샤랄라 샤랄랄라 진짜 예쁘다 이거 그냥 내 자체가 선물이 될 거 같은데 아 또 션 존 이런 거 니트드레스 입으면 멋있죠 왕언니들 이런 거는 휴양지에서 내가 입고 싶다 하하 명은이 문클레가 진짜 많던데 또 뭐 사신다고 여기가 배로 한참을 두른 듯한 목도리 두른 듯한 한참을 두른 듯한 완전 못 뿌리는 용도네 이거 딱 벨트 해가지고 부츠에다가 하면 예쁘겠다 예스 올노 얘도 예쁜데 되게 좀 애들 같단 말이지 됐어! 다 했어요? I like that! 다음은 신발 섹션! 여기도 브랜드 신발들을 쫘악 모아놨습니다. 여기가 여자 매장, 여기가 원래 남자 매장. 근데 둘 다 합쳐서 한 건물로 옮긴 거예요. 아, 엘베스 여기로 묶였다고? 네. Welcome to New Boutique of Hermes. 북부 신발들과 함께합니다. 부부 신발들과 함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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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을 거가서 타도 됩니다. 오늘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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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